어우 야 6단계 같네 똑바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 거의 얼굴만 봤던 것 같아요 프로들은 프로들이다 그쵸? 그쵸 저도 알아서 들 자연스럽게 나오네 너 왜 입을 벌려? 아니 원래 사진 찍을 때 입을 벌려 살짝 우리 소원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빛은 되게 도발적이에요 항상 내가 시선이 높아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게 바뀌어서 소원이가 위에서 나를 찍어 내려다보는 눈빛이 그거는 나만 알 수 있는 오늘 밤에 잠을 다 샀네 그렇게 해볼까? 안 돼 안고 그리고 아까 친구에 위착해가지고 더 붙어야돼 더 붙어야돼 어 좀만 더 거의 다 찍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질타야 인수 어? 나 왜 이렇게 안 돼 상상 나 왜 이렇게 이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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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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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가 내가 아니요, 그거는 나중을 위해서 아니, 아니, 뽀뽀 안 해, 안 해 알았어, 하면... 하면... 들었어? 하면 죽어, 이러면...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한 병, 두 병 재밌고 즐거웠어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사진 차거든요 오우, 잘 맞다 기대가 되네요 그 줄무늬 남편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웬 다른 남자가 옆에 있더라고요 익숙해